구독 버튼 눌러줘! 저기! 우와! 안킬로사우루스다! 어떡하지? 다른 공룡들이 마음껏 풀을 먹지 못하고 있잖아. 안킬로사우루스를 작은 공룡들이 없는 다른 고사리밭으로 이동시키면 어떨까? 우와! 엄청 큰 고사리밭이네! 여기라면 저 안킬로도 좋아할 거야! 위험해! 다음화를 기대해! 오늘의 화석은 파라사우 롤러포스입니다. 파라사우 롤러포스를 만나고 싶어! 그럼 우르르 행성으로 와! 어서와 얘들아! 반가워! 안녕 넥스! 다이노 타범베! 출발! 저기 봐! 저기 한 마리 더 있어! 근데 파라사우 롤러포스 코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 조금 있으면 코에서 소리를 내서 마음을 표현할걸! 코 속의 과일 때문에 소리를 몰랐던 거구나! 자! 하나 둘 셋! 됐어! 티라노사우루스야! 어? 이상하다? 왜 소리가 안 나지? 위험해! 공룡 타러니! 다음화를 기대해! 안녕 친구들! 우르르 행성을 위협하는 블랙제니와 일당들! 전설의 공룡에 도움이 필요해! 전설의 공룡을 찾아 떠나는 대모험! VOD에서 만나! 친구들! 영상 재밌게 봤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줘! 그럼 다음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 러시아 팬들! 러시아 팬들! 팅! 폭로 월위에 도움이 되어있어! 공룡 타러니를 탭했어요! 러시아 팬들! idersen, 러시아 팬들! 팟플라를 타러니는 러시아 팬들은 손으로 압박을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